어디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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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카도가 로스가 어디가 페카도 페카도? 오랜만에 페카도 갈까? 누가 봐도 냄도죽 각이지만 페카도 가볼게 만약 여기서 페카도 가가지고 내가 페카도 재패한다 그럼 나 무조건 로드 산다 회의점 달려가가지고 무조건 로드 살게 근데 사실 미성년자여서 로또 못사요 야 나 이거 잘못 들어줬어 낙하산 잘못 들어줬어 가 아니네 잘 떨어졌네 아 야 뭐야 아 진짜 낙하산 컨트롤 진짜 엿같다 진짜 와 겸핏 뜨자 아 짜증나 어어 스카스카스카우 오 엠포 야 미쳤다 벌써부터 엠포 뜨는데 야 로스 미쳤다 로스 그냥 완전 혜잔데? 편의점에서 파는 혜자도샵급인데 거의? 지금 이혼판 엠포 나왔거든? 이거 진짜 미쳤어 게임 시작한지 야 근데 야 갑자기 왜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? 야 사람 엄청 빨리 줄어들었어 방금 이혼판 막 핵 있는 거 아니야? 야 지금 뭐 지금 미쳤다 지금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뭐 건축으로 사람을 때려잡지 않나 지금 주먹으로 사람 내병을 때려잡지 않나 수류탄으로 사람 때려잡지 않나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배그? 야 배그 뭐야? 지금 뭔 일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? 어 카구팔? 엠포에다가 카구팔까지? 어 앵글 손잡이 나이스 카프 그립보다는 앵글 손잡이가 더 낫겠죠 님들 역시 사람은 얻는 게 있다로 잃는 게 있는 거 같아 엠포가 지금 세 개를 봤음으로써 홀로 그린기를 계속 못 먹고 있거든 300만원 야 벌써 35만 남았어 그것보다 지금 저기 앞에 저거 오토바이인가 오토바이? 오토바이 맞지? 이토바이 맞지? 나이스 이토바이 야 사놨다 사놨다 야 제발 아 이거 오토바이 너무 위험한데 진짜 또 오토바이 타다가 또 갑붕 싸나가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죽는 거 아니겠지? 제발 진짜 오 오 오우.. 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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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공중생비할려다가 공중재비하려다가 다음 생에 재비로 태어날 뻔했네 진짜로 와 라임 지렸다 아 제발 아 야 설명овать 설명овать 야 방금 방금 봤죠? 방금 본 사람 방금 본 사람 차가 뒤집혔는데 바로 컨트롤키 눌러가지고 차 뒤집는 거 doesnse를 역전하는 거 봤죠? 거의 나루토 극장판급인데? 이렇게 자기장 안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반쯤 성공했다고 보면 돼 근데 벌써 첫자기장 끝나기도 전에 25명 밖에 안 남은 거 실화냐? 이번 판 핵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아 게임이 너무 조용해 나 지금 이번 판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나 마인크래프트 타는 느낌이야 지금 파쿠르를 해 이 멍청아 아니 파쿠르를 해 아니 파쿠르를 하세요 우와 파쿠르를 안 해 뭐하는 놈이야 얘? 방금 오른쪽 대각선에서 지금 스크스를 들렸거든요 딱으로 갈게요 우와 이거면 진짜 핵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? 이거면 내가 볼 땐 핵 있어 두 번째 자기장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16명 남아있다는 게 지금 말이여 막걸리여 뭐여? 와 진짜 미쳤다 나 방금 이거 라이딩샷 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손가락 꼬여가지고 어 8배웰 나이스 카고파리 8배웰 구했다 이번바 진짜 미쳤는데 진짜? 레드로트 버려주고 홀로그린 먹을게요 구상 두 개만 버려주고 딘동자 먹을게요 야 이번바 파밍 미쳤어 지금 M4에다가 카고파리 지금 파밍 보이죠? 이거 진짜 미쳤다 이번바 무조건 1등이다 오 야 보급 저 보급에서 뭔가 에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지금? 야 보급 두 개야 보급 이거 두 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 보급 쟁탈전 갈게요 저 보급 내 거다 보급에다 침 발라 놨다 저거 내 거다 임마 절대 먹을 생각 하지 마 손도 대지 마 임마 보급 내꺼라 했다 아냐 내꺼 아닌 거 같아 미안해 야 여기저기서 지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야 여기서 무슨 정모하냐 지금?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야야 설마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아 진짜 야 차 터진다 차 터진다 x2 안 터진다 안 터진다 자, 여쯤에서 차를 버리도록 할게요 와 나이스! 와아 얘 보급먹은 애다 3렙 헬메 있는 거 보니까 얘 보급먹은 애거든? 와 넝꿀채 굴려 들어온 당시 와 미쳤다 333 법치 MK14냐 슈발 야 너는 어떻게 먹어도 MK14를 먹냐야 운도 더럽게 없지 얘 목숨 걸고 보급먹었는데 얘 보급해서 MK14 나온 거야 지금 배그하다가 동전심 느끼는 건 진짜 처음이다 아 길리슈트? 와 야 미쳤어 미쳤어 존나 잘해 야 고인물이야 고인물 야 상대! 상대 윤루트야 윤루트님 팬이에요? 안티팬 아니야? 1, 2, 3 아 나 자신이 없어 아 나 이길 자신이 없어요 아 뭐야 야 차가 왜 굴러가? 야 굴러가지마 아 진짜 아 차 때문에 이거 차 왜 굴러가 이 미친놈아 아 이거 가만있어 차 오케이 오케이 야 지나갑니다 도망갑니다 형 도망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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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아 미친 아 차 가만있어봐 좀 개새끼야 아 차가 움직여가지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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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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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상 안 먹어졌어 뭐야 야 나 구상 보면 먹었는데 왜 안 먹어져 아 저 먹어야 돼 얘 얘 시체 얘 아 먹을게 먹을게 야 구상 10개 뭐야 뭐하는 놈이 아니고 대체 군용조끼 세고 와 아 이거 M24 먹을게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거 안 먹어서 나는 차별하는거야 지금 자 지금 구상에 많은 관계로 지금 야 뭐야 야 뭐야 도망갑니다